안녕하세요 여러분 끼글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번에 뭐 잡았지? 아 이로치 드레펄트 드레펄트 잡는 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야 리오른가? 어 리오르 지나면 루카리오 되는 거. 저보다 지금 어리신 분들은 이제 루카리오 이런 게 훨씬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기 좋은 놈으로다가 한번 잡아보자는 마음에서 저번에 투표한 것도 있고 그래서 리오르를 루카리오의 애기 포켓몬인 리오르를 한번 잡아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포켓몬 다이렉트 있다고? 헐. 하나보다. 이 정도는 할 만하지. 끝났네. 어 아 이거 바로 서버 점검 시작하네? 서버 점검하고 업데이트 하고 나면은 이제 그 기차역에 야돈 있는 건가? 업데이트 지금 해보자. 따따딴 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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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리고 나는 이거 바로 알까기 들어갈게 지금 알까기 한 30분 정도만 하고 갈게요. 일단은 우리 루카리오 친구는 조금 나중에 야돈? 안녕하세요 여러분 뀌얼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리오를 잡다가 급하게 호다닥 야돈을 잡으러 갔는데 야돈은 잡았으니까 리오로 다시 가야겠죠? 뀌얼균 여친 고깃집 알바라고 하지 않았어? 너 손님 진짜 없구나 어? 고깃집에서 무슨 알바를 하는 거지? 서빙이야? 나는 옛날에 고깃집에서 알바를 해봤을 때 난 그거였어 그 고기 불판 닦는 알바 진짜 겁나 힘들었다 진짜 그리고 나는 이제 종업원분들이 주문하는 거 주문 받는 것도 신기하더라 나는 알다시피 여러분 멀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주문할 때 막 이런 거잖아요 아 여기 뭐 아 이거 열탄불고기 2인분이랑요 삼겹살 2인분이랑요 그리고 야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사이다 먹을래? 사이다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볼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 사이다 두 병이랑요? 아 안 먹는다고? 아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뭐 시키지? 아 그리고요 그 김치찌개도 주시고요 밥 먹을까? 밥 먹을까 안 먹을까? 밥 먹을까 안 먹을까? 계속 이러다가 아 맞다 그리고 후레쉬도 술 소주도 하나 주시고요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주세요 이러는데 뇌정지올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어떻게 기억해? 그리고 있는데 옆에서 또 불러 저기요 저희 아직 소주 안 갖다 주셨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기억해 그걸 아 우리 가게가 슬프버란 말이지 그렇다고 막 마늘을 한 바가지 가져가 근데 꼭 다 먹걸대 마늘에 두 바가지가 있어 근데 막 기름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또 버려야 돼 진짜 진상 중에 진상임 그거는 왜 네가 걱정해? 어? 키알 낀 여친아 그건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거 마늘이 아까워서 그런 거야? 그거는 너가 걱정할 게 아니라 사장님이 걱정할 문제지 너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구나 마치 자기 가게처럼 일하는 스타일이구나 이 녀석 아 어머니 가게 야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 해 어머니 가게면은 어 인정 인정 뭐라고 해요 아 마늘 좀 적당히 가져가시라고 곰 아니면 호랑이세요? 사람 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마늘 가져가는 거세요? 이러면서 뭐라고 해 왜요? 숯갓도 좀 갖다 드릴까요? 이러면서 뭐라고 해 아성이가 여기서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100억씩 드릴게요 오케이 자 두 발 남았다 아직 두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어 오 아 시계 알람 시계 어서 오고 리오르 다음은 님들 그 그거 이름 뭐였죠? 그 아가미 물기 아가미 물기 쓰는 그 화석 포켓몬 이름 뭐였죠? 어레곤? 아니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 설날이니까 화석 포켓몬을 도전할 만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만한 게 이제 그거잖아 어레곤 에바야? 저거 시도하는 거? 의외로 빨리 나올 수도 있잖아 아 설날에는 시간 많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형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데? 아하 이거나 먼저 잡으라고? 아 그것도 그렇네 이거 이거 설날 때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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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쭈암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시간 안에 나오면 13분 남았잖아 터보 모드 간다 피버 피버 타임 오 하나 더 있다 아 쭈암님 미션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아 쭈암님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아직 많이 남았어 알은 많이 남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면 끓이는데 여기 타이머 버거하고 있다고요? 오이씨 흐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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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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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하하 다시 하하 하하 제발 하하하하 멘탈이 깨지기 시작한다 아 누가 조이콘 좀 대신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자 이거 막트입니다 여러분 막트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막트를 믿는다면 이모티콘으로 불꽃을 쏴주세요 오랜만에 도배를 허용한다 내가 가자 불꽃 한번 불꽃 한번 도배 한번 가자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 어 렉 오지게 걸리는 거 보니까 왠지 지금 나올 것 같아 야 누가 찬물 깼었냐 하하하하 야 물 깼지마 하하하하 어떤 놈이야 주암님이 전에 주암님 감사합니다 주암님이 전에 썼던 0도 좀 재활용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 형 이렇지 뜸 야 형 나 지금 15시간 40분 지금 16시간째야 아 나 이거 진짜 설날까지 가는 거 아니냐 진짜 자 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 설날까지 아 며칠째야 이거 진짜 돌겠다 진짜 잘 봐 이 아이를 잘 보라고 봐봐 뭔가 다르지 않아 내 생각엔 이로치일 것 같아 이 영롱한 모습을 봐 다르지 뭔가 그치 달라 뭔가 조금 달라 얘 좀 뭔가 달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이야 얘 얘 뭔가 달라 약간 이렇지 그게 딱 느껴져 어 너무 많이 자시겠죠 좋았어 확인해 보자고 하하하하 언제 나오냐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휴 리오르 리오르 증말로 증말로다가 20시간째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오르 아 진짜 이거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냐 진짜 참 네 얼마 전에 기억나요 한 달 전쯤에 아 우리 설날에 뭐 할까요 위로치 그 까치 닮은 거 뭐야 암호 까오 그거 설날이니까 까치 잡게 그거 할까요 아니면 설날이니까 쥐 포켓몬을 할까요 아니다 화석 포켓몬을 할까요 요 난리 쳤었는데 지금 요 난리 쳤었는데 지금 이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아니 너무 희망적이었던 거 아니냐 그때 뭐 다른 게 나와야 뭐 편집을 하든 말든 하지 인원킹 먼저 할게요 인원킹아 예 너 시골 너 부산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 예 친척들 다 너희 집으로 오니 아니요 제가 가는데요 아 부산에서 부산으로 간 거야 아니요 경주 갔어요 경주 그래 오늘 오늘은 설날이기 때문에 다들 공통된 질문이 하나씩 있어 지금 현재 네 세뱃돈 금액 밝혀 10만원일걸요 10만원 예 많이 받았네 그걸로 뭐 할 예정이야 저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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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대답 멘트 멘트 길게 해 유튜브에 나오게 해 어 조이리 님이 도네이션이요 라고 해야 정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도네이션이요? 웃어 어떻게 생각해 저 그 루카리오가 왜 안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영상을 기울군이 형에서 봤는데 응 기울군이 형 격투 타입이 안맞아요 예전에 격투 타입이 뭐 안나왔었는데 홍수몬이 아 그런가? 누구야? 옆에 누구야 저요 저 그 동생이란 생물인데 좀 이상해 동생이란 생물이라고? 예 시라솜은 한 번 한 번 운 좋게 떴다가 놓쳐서 한 번 어렵게 잡았어요 아 그런가 진짜 그런가 노래 잘하네 동생 그래 전화해줘서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예 형도 새해 복 많이 받고 한 살도 많이 먹었어 그래 너도 고시야 임마 응? 뭐가 여자친구랑 전화한다해 여자친구랑 전화한다해 여자친구랑 전화한다해 엘라스틴 Figure 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나올까 노란색 팬티랑 노란 옷 FOX 야 마침 있어 노란색 팬티까지만 인정해줘 노란색 옷은 없어 노란색 팬티까지 인정해줄래? 노란색 팬티 인증할게 노란색이죠? 딱 리오르 색깔이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인정하는 부분이죠? 갈아입는다 지금 말같이도 안색 덜렁거리는 소리야 미쳤나봐 걔야 갈아입었어 여기서 나오면 레전드 인정? 이렇게 했는데 나오면 레전드 인정? 인증하라고? 보이냐? 보이냐? 입은거? 어? 보이지? 입었다 인증됐지? 으악 이러고 있네 아 좀 좀 싫은데 나눠줄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 나눔 무쇠들이 많아 지금 나눔 무쇠들이 많다고 그러다가 니 손가락이랑 어? 니 온몸을 나눔하는 수가 있어 알겠는가 나눔 무쇠들이요? 너희들을 다 나눠버리는 수가 있다 야 이것들이 지금 아직도 교환을 해 이 녀석들 교환하던 놈 누구야? 교환할 거야 누구야? 베니야 베니야 다 쳐내 어? 찬우한테 모르고 채널 운영자 좋다 지성? 교환 다 쳐낼 거야 다 쳐낼 거야 쳐낼 거야 쳐낼 거야 또 누구야 은찬? 은찬이라 내가 지금 교환하려고 했단 말이야? 어디 있어 은찬이 어디 있어? 은찬이 여기 있다 김은찬 비 trae 너도 벤나 할 거야 너도 벤 albo 벤 밸받게 하지마 해 나 지금 예민해 갔다 거친 할 classical 외롭고 고독하다 자꾸 뭐가 오냐구요? 현자타임이요 현자타임이요 현타가 온다구요 현타가 자 오늘도 왼쪽에 보이시죠? 이놈을 잡겠습니다 이놈을 잡을거에요 지금 28시간째구요 오늘도 한 3시간 해보자 사실 이것만 사진을 띄워놓으려고 했었어요 이 친구만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친구만 근데 솔직히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실 제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이 친구는 이미 끝난거 같아요 오늘도 글쎄요 전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올 때까지 해야되니까 하아 아닙니다 게임프리크의 잘못이겠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부도독하고 덕이 모자르고 남한테 베풀지 않고 맨날 불평불만 내뱉고 부모님께 잘 못하고 여자친구도 없고 이런게 다 문제인거죠 다 제가 부도독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부도독한거에요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내가 잘못이에요 저 웃는 모습 보세요 비웃는거 같지 않아? 이거 가져가볼래? 어차피 이렇지 아닌데 이런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 피해망상이라구요? 이쯤 하면 피해망상 생겨도 안생기는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천마리 이상 까면 저렇게 돼요 나온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도감을 보게 되죠 아 뭐지? 내가 박스 비우다가 버린건가? 이상하다 그럼 도감을 여기 찾아봐요 도감을 여기 찾아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만약에 도감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내가 버린게 맞겠죠? 그러면 나는 샷건을 치고 바로 방종을 하겠지? 그리고 녹화파일을 다시 검사하겠지 28시간의 녹화파일을 28시간의 기록을 다시 돌려서 내가 대체 어디서 버린걸까? 이러면서 28시간의 녹화파일을 돌려보겠지 어 하 그러다가 아 아니네 아 일단은 그러면은 나온건 아니야 뭐지? 버그인가? 아니 왜? 그러면서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봐요 이로치 리오르 보면은 어? 나온 사람들이 있어 어 그럼 맞는데 버그 아닌데 뭐지?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뭔가 버그가 생긴게 아닐까? 이번에 업데이트 맞아 가라라 폼 그거 되면서 업데이트되면서 그건가? 이렇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두개 남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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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마금의 섬을 지나 누를 거너 눈둠에 동성벌린 그대가 보여 아 왜 이렇게 전화해? 나 방송하는데 인간들 여보세요? 야 나 방송중이야 스피커폰으로 바꾼다 야 그 뭐야 방송중이에요 저 지금 한 6분 있다가 이제 알까기 그만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어야되요 아 씻어야되요 지금 그지꼴이에요 저희 시청자들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아 씻어야되 아 씻어야되 안 씻으면은 차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먹을 건데 밥 모르겠습니다 근데 뭘 잘 타고 가요 제가 지금 퇴근하고 당신들 중앙하는 길입니다 그 앞에서 그냥 거기서 그 핸드폰 게임하고 계세요 그 맨날 하시는 거 있잖아요 클래시 클래시 클랜인가 뭔가 아무튼 그거 하고 계세요 저 금방 씻어요 저 군대 갔다와서 10분이면 씻어요 네 네 일단 방송 이제 5분정도는 더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기다리세요 가지말고 아 지났습니다 지났다구요? 와앞 이만큼 아이핫 아무튼 연락해요 아 나 좀 태운 거 하지 어느어 Va 아우가 으어어어 으snx3 으흐흐 여러분 아 아우BM 너무 힘들었다 와 어허허허휴 수원 감사합니다 야 형? 너가 너랑 통화하자마자 나왔어 지금 통화, 통화하고 잡았어요 네 잡았는데 네 좀 약간 조금 더 찍을게 있어요 30분정도 더 걸려요 나보다 30분이냐니요! 지금 그게 밥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아저씨 저 8시에 만나요 저 볼거면 아 너무하시네 비싸시네 이따 끊어요 바쁘니까 흐흐흐흫 흐흐흐흫 아 너무 좋구 아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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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호치 리오를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까요? 아니 저거 봐 오 이녀석 뭔가 되게 이질적인데 불러볼까요? 오오 뛰는거봐 뛰는거 봐 오? 이렇게 뛰는 친구들이 가끔 학창시절에 있었는데 닌자처럼 뛰는 친구들 팔을 뒤로 빼고선 파바바받 하면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달리는 복도를 뛰어댕기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 불러보자 파바바바바바받 오 이 녀석 이 녀석 약간 중2병이 있구만 가만 가만 오 화났는데 오 정권 찌르기 정권 찌르기 오 귀엽네요 공 한번 던져볼까요 얘 여지껏 본 1호치 중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 주워와 어? 공 뺏겼어 저기요 왼쪽 위에 안보이세요? 꺼지세요 전 노란색 아니면 지구만 합니다 꺼지세요 아 드디어 가져오시라구요 아 이 친구 조금 맹하네 가래 가래 맛없는 거 먹일 거야 완전 맛없는 거 오랜 열매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어 우울하네 표정 이해가 뭐 나쁘지 않네요 진화는 이로치 리오르 오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이건 혼자밖에 없으니까 주워올 수 있지 이건 솔직히 주워오자 오 이렇게 사서 보내주네요 이 친구는 음 아무튼 가네 한번 그러면 그것도 해볼까요 어 새초롬하게 싫어하네 새초롬하게 약간 뭐랄까 근엄하네 애가 기본적으로 근엄하네 그죠 아무튼 가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30시간에 걸쳐서 30시간에 걸쳐서 이루치 리오르 우카리오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오래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셔도 나보단 빨리 나오겠지 아무튼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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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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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in heure Emmanuel